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등장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스케일을 조그만하게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면서 부탁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워낙 엄숙한 명령이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대사명, 제일 큰 명령이다. 또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별명을 붙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지상명령을 한 다섯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무라. 대단한 거죠. 모든 족속을 복음 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무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인가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누가 복음에 가면 24장 47절 1로 기억합니다. 그 말씀 보면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세요. 구약에 기록한 대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하는 말은 너희는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명령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아예 파송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클라이막스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탕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딴딴딴딴 해가지고 딱 끝까지. 그렇죠?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시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중의 왕입니다. 이 왕중의 왕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므로 이 엄숙한 명령 앞에 아무도 아니요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안 하고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내는 분들 뭐 천당은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살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냐는 형제들을 볼 때 이 형제 구원해야지 예수 믿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대각성 전도집회라는 새생명 축제를 열고 해마다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한 명원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우리가 정성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등한히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이 명령 한번 순종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를 열어서 오늘까지 이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열매들이 참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거역하면 교회는 교회물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예사로 보지 마세요. 성교사들이나 특별히 소명으로 알고 행하는 일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하고 부릅니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시면 그분이 주신 제일 큰 명령 여러분이 거역하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모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면 뭔가 갖추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명령을 들은 11명의 사도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다각방에 모인 120명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병났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들 대부분은 다 사회적으로 보면 주목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모였는데 왜 그 사람들 보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에요. 만약 베드루가 말이죠. 갈릴리 사투리를 써가면서 예루살렘 무슨 골목 뭐 통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면 누가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지를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 앞에 있는 광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느 골목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 한번 전해줘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하다는 걸 금방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마음들이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받아요. 전도지를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팔짱 끼고 가는 여자들은 참 표독해요. 딱 부딪혀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생각하면 이거는 절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참 하잘것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현실성이 없죠. 또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는 또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점령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이 악한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과 악령을 놓고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떤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지가 벌써 3, 4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사탄은 병도 안 들었습니다. 드러누워서 앓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세력이 비등해서 서로가 파워 게임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내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탄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들어와서 몇 명 안 되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전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큰 우주 속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지옥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세계 도처에 많이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고린도구서 4장 3절 4절에 바보리 분명히 말씀해서요. 이 세상신이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흐트려놔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가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이 점령하는 지역이죠. 이런 사탄의 점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너무나 현실성이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보아도 신통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을 보아도 너무너무 악하고 무섭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동작은 되지도 않을 일 같은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명령하고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별 수 없는 존재죠. 이 별 수 없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성령이에요. 이 세상 악하죠.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열쇠가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얼마만큼 강해지느냐? 예수님만큼 강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우리 앞에 대절하지 못하는, 적수가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요. 벌써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갖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일할 동안에는 모든 것을 성령에게 의탁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하셨고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니까 전도하셨고 성령이 병든자를 고치게 하셨고 성령이 나중에 죽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전체적으로 성령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셨어요. 400년 10장 3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붓듯이 하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고 또 우리들을 보고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권능으로 무장시키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말라.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연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입니까? 예루살렘에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입니까? 아니죠. 우리 집안 식구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입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넘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전라도까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저 북한까지.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능력이 커서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요사의 말로 말하면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에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만큼 강합니다. 이만큼 역사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죠? 30절 31절 보면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가 뭡니까?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전도를 할 때 자기들이 나가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혼자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를 해보니까 내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누가 전도하느냐? 보세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그르하니라. 뭡니까? 누구예요? 성령도 그르하니라. 그르하니라가 성령도 증인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하시는 성령이 내하고 같이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건 그래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비급한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느라고 그냥 흥분해가 씩씩거리던 그 폭도들 아직도 그 감정이 아직도 그 기분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믿고 죄산받으라 했더니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간을 보통 한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교회의 교인수는 몇 명이었죠? 120명이죠? 120명이란 말이에요.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 사도행전의 그 기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학자들이 대충 추측해서 10만명이라고 봅니다. 30년 사이에 120명의 그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헬라권에까지 이르도록 10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하셨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입증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신 우물물을 똑같이 마셔야 됩니다. 그 우물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성령은 이미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계세요. 이 가운데 계세요. 성령이 사랑의 교회에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난 20년, 23년 동안 대각성전도 집회를 18번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만 4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복음 듣고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이 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구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에 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주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가로대. 스대반을 놓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모두가 충만한 대명사들이었어요. 이 충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 몇 가지 막연하지 않다고 하니까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요. 오순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일 먼저 120명의 입을 열어놨습니다.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만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옆에 두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가 그냥 마음에 답답해가지고 입을 안 열면 못 견뎌요. 어쩌다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입 딱 다물고 그냥 놓쳐버리고 나면 밭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요 믿지 않냐는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든지 길에서 만나든지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어쩌다가 우연히 동창 한 20년 전에 동창을 만났다든지 했을 때 이상하게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처음에는 벙벙하죠. 그러나 일단 너 교회 나가니? 예수민이 하고 일단 입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도폭발을 되었든지 말았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그냥 말이 줄줄 나오는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약간 주책 없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키포인트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내 안에 성경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충만하세요? 충만하면 입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경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기만 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전도지 들고 나간다!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일걸어서 전투하는 종교라고 그래요. 지금도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지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압니까? 여러분 데이빗 바레시라고 하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1900년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죽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1년에 15만명이 된다고 통계를 내놨어요. 그러므로 하루에 약 400명꼴이 지구 도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나는 이야기예요. 북한에 있는 저 참혹한 핍박까지 다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큼 사탄은 오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집요하게 가든 수단을 반껏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쓴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다 짓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져요. 여러분 사람 보고 막 겁이 나요? 전도하려고 하면 막 부끄러워요?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갈리짝 걸음 걷고 비틀거리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줄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이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좀 수고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운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 주장하는 능력 전도라는 그런 주장에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 막 전도할 때는 무조건 악한 귀신하고 혈투를 벌려야 전도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귀신들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내가 나왔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슨 표적이 일어나야 전도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구하십니까? 성령이 구하시고 충만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23년 동안 사랑의 교회가 무슨 표적기사 요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심령이 어두움의 새 사슬을 끊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전도하기가 무지무지하기 어렵고 오만가지 귀신 잡동사니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선교지 최전방 같은데 가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표적기사를 일으킵니다. 램지 맥뮬렌 박사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데요. 로마 제국을 연구한 가장 권위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오만가지 신들이 그리고 신하와 그 다음에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겁을 먹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300년 사이에 기독교 나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 촌놈같은 몇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큰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이게 그 맥뮬렌 박사에게는 굉장히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30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국가에 확산되었는가를 연구해서 책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귀신이도 모르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깨끗하게 물러가고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신전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전하니까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소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못한 열등신하고의 어떤 대결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기는 능력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그 무식한 토족들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전 할 때 선교사를 통해서 표적기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집단 회심이 일어납니다. 빌리포에서처럼 가족들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개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냥 열 명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놓으라. 그리고 무릎을 꿇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히 강조할 수 있습니까? 지에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하는 말은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인데 누가 감히 가서 사람들 보고 너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으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났더니 그래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작년인가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전도집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거의 수만 명이 움집을 했는데 그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다니까 조금 마을 외곽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였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시는 편인가 봐요. 좀 제대로 시설이 된 데 같으면 단상에 앉아 있다가도 필요하면 다녀오시고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뭡니까 아이들에게 채워주는 기지개 있죠. 그걸 차고 나갔어요.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지개를 차고 나갔대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저귀 기저귀 말해서 다이퍼를 차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단상에 앉아있는데 이분이 원래 심장이 약합니다. 그날따라 심장이 자꾸 막 조여오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심장이 똘꼭해가지고 쓰러지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 오만가지 우상 다 성기는 사람들 앞에서 도무지 안 됩니다. 복음 전하고 호텔에 가서 죽어도 죽어야 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호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앉았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기저귀 차고 나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 무슨 점도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숱한 사람들이 수천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열매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섬전도를 갔지 않습니까? 박우인 집사님 임효숙 집사님이 이 부부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39명이 갔는데 그 팀장 팀 중에는 71살 잡수시는 허학관 집사님까지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가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요 전체 인구의 정말 몇 프로가 겨우 신자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한 사람 전도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육지에서 100명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전도팀이 가서 기도하면서 300명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11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신했대요. 놀랍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결신해도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법한교회라고 제주도에 있어요. 그 법한교회 목사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사랑의교회 전도팀이 다녀가고 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결신했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몇 명이 나오나 하고 은근히 기다렸나 봐요. 그랬는데 주일이 되었더니 세상에 13명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제정신이 이 섞여서요. 뿅 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목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 한 명이 100명에 해당한다면 1300명이 돌아온구나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십니다. 아무리 내 가정에 믿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랄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앞에 있는 젊은이 광장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려려야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것이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되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다락방 순장과 순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는 그 다음 다락방에게 바튼을 터치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두 주간 이상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복기도실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옥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24시간 변함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대각성 전도집회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이 열리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전도인되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력과 기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대부응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명령을 공공연이 거역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심령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우리 한 사람 비록 힘이 적어보이고 약해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하나님 서초동에서 시작하여 딱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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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